B 부분도 나오는 코드는 쉬워요 G, C, D 이런식으로 나오고 한마디에 G와 C가 두각씩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한마디로 나오는 부분은 서스포와 D를 같이 써주세요 이런식으로 이때도 역시 강세는 2,4에 가게 해주세요 1,2,3,4 1,2,3,4 1,2,3,4 3,4 1,2,3 그 다음에 em와 dbs, f sharp 부분을 이런식으로 잡아주세요 C에서 풀어주세요 다시 G 그 다음에 2절로 들어가기 전에 D부분은 Ds4 4번 D1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